박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정인석 교수님 최종 교수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 교회가 아플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하나님 지난 10년의 아버지여 세월 동안 우리의 전부사님 가정을 축복하셔서 아버지여 교회의 아버지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의 성도들이 전부사님 아버지여 수고를 전부사님의 가정의 수고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영광 돌리는 아버지 우리의 전부사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훌륭한 아버지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목사 안수 받게 알려주시옵시고 아버지 신학의 모든 여정을 잘 마무리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종의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최일정 사모님 아버지 전부사님으로서 아버지 방가워 학교를 섬기고 또 주일 학교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주방을 섬겨주신 모든 수고를 주님 하시오니 아버지 모든 눈물의 수고를 갚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원의 대로처럼 전부사님 가정을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크게 사용하시는 아버지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를 아버지 기름부터 물부터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귀한 따님 우리 윤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아버지의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가는 소식 복되게 하시며 아버지 서로를 축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아버지 사랑을 확인하는 아버지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아버지 우리의 정의섭 존사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 그를 위하여 아버지 죽기까지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정의해 주시기 바랍니다